제가 포르쉐를 작년에 구매했는데 이 차량 빨리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? 제가 쇼핑몰 운영하는데 다들 리스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. 요새 좀 힘들어서 이거 정리하고 싶은데 잘 몰라서 유튜브보다 연락드렸어요. 다른 건 생각할 필요 없어요. 무조건 그냥 이것만 따라하세요. 먼저 지금 하고 있는 차량의 리스사에 전화해서. 상환 스케줄표, 해지 정산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. 오늘 날짜 기준으로 반납 정산서, 인수 정산서, 그리고 주행거리, 차량 등록증, 스포츠카 같은 것들은 차량을 출고할 때 출고 옵션이 있어요. 그것만 딱 준비하셔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. 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할부는 그냥 캐피탈사에 전화해서 오늘 날짜로 제가 내야 될 돈이 얼마죠? 라고 물어보면 해지하는 금액하고 계좌하고 바로 나와요. 그런데 리스는 그렇지가 않아요. 내가 미리 낸 보증금도 있을 수 있고 이 차에 대해서 리스사에서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나타내 주는 서류가 있어요. 그게 상환 스케줄표. 그 다음에 오늘 날짜로 내가 이 차량을 반납을 했었을 때 정산을 해주는 반납 정산서. 그 다음에 리스사 차량을 내가 빌린 거잖아. 그러니까 이 차량을 내가 인수를 할 수 있는 내가 돈이 있으면 살 수 있으니까 인수 정산서. 그리고 이 차량을 중고차 업체에게 팔려면 주행거리. 따로 추가한 옵션 리스트. 딱 이게 필요합니다. 이것만 보내주시면 바로 5분 안에 바로 답을 드릴 수 있어요. 자 반납했을 때는 얼마? 인수했다가 판매할 때는 얼마? 그리고 이거를 승계했을 때는 얼마? 중요한 건 이겁니다. 현재 기준으로 대표님께서 정리를 할 때 가장 손해를 덜 보는 거예요.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아니면 차를 바꾸기 위해서 아니면 어떠한 사정이라도 좋아요. 지금 정리를 할 때 가장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서류가 필요하고 이 서류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계약했던 리스사에 신청하면, 계약자 본인이 신청하면 알려줍니다. 이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에요. 이것만 하면 정리하는 거에 80%를 하시는 거예요. 왜 이게 필요하냐? 내가 집을 팔려고 해요. 그러면 보통 등기부등본 보잖아요. 왜? 등기부등본 안에는 이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을 한 금액이 있는지 실제로 이 사람이 주인인지 아니면 어디에서 압류가 들어와 있는지 어디에 저당이 있는지 이런 거 알아야 되잖아요. 이 차에 실제로 내가 여지껏 얼마 냈고 리스사에서는 얼마를 더 내라고 하는지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서류입니다. 그래야 이 차량에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. 리스 정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.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. 그게 시작이고 그게 끝이에요. 그 서류가 있어야 귀찮으시더라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. 서류만 준비해 주시고 안내하는 곳으로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출발입니다. 18년차 리스렌트 고인물 정진환이었습니다. 항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